자리에 앉아보세요 재료 확인해 볼게요 우리 꼬마들 자리에 앉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만들까요? 치즈 거긴 어디야? 여기는 우리 집 여기 유치원이야 여기 유치원이라고 하자죠? 우리 집 유치원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 박수 오늘은 맛있는 간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가사실이야 가사실 가사실이라고 하자 이거는 뭘 만들 것 같아요? 뭘 만드는 재료 같아요? 피자 자 우리 피자 재료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? 고마토스 딩동댕동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? 치즈 딩동댕동 자 이거는 뭘까요? 뭐죠? 이거는 자 피자의 밑에 빵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또띠아라는 거예요 또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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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띠아라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끝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마토 소스를 줄게요 이게 돌림이 힘들텐데 도와줄까요? 자 도와줄게 하나 둘 우와 이 소스를 여기에 발라주세요 소스를 떠서 여기에 골고루 잘 발라줘요 골고루 너 태워서 잘 발라줘 쓱싹쓱싹 그렇지? 오 잘하는걸? 우리 유치원인데 친구 응 친구야 너 지금 피자를 만들고 같이 피자를 만드는 중 우리 아줌마 응 응 우리 유치원에서 납치마를 하고 골고루 다 발랐어요? 더 도와줄게요 여기를 쭉 떠서 이렇게 돌려 돌려 이렇게 해서 돌려 돌려 쓱쓱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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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 했으니까 조금만 마무리 도와줄게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진동글 맛있는 피자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소스 잘 발랐으니까 박수 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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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합니다 휴우 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좋아요 좋아요 자 이쪽 위로 자 치즈를 골고루 골고루 다 했어요? 네 자 이거 들고 오븐으로 가봅시다 쓱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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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븐으로 가기전에 여기 비닐을 한번 씌워줄거에요 여기 오븐에 놓고 뚜껑을 닫으면 여기 조리 두번 빵빵 조리 시작 두번 빵빵 눌러주세요 한번 누르고 또 오케이 가까이 가면요? 가까이 가면 여기 전자팟 때문에 안돼요 어 방금 무슨 소리가 나왔어요? 다 되었다는 소리가 났죠 근데 여기 열고 저기 열면 되는데 뜨거울 수가 있어 뜨거울 수가 있어 자 들고 갑시다 자리에 앉아 봅시다 자리에 앉아 봅시다 자리에 돌아갈까요 이쪽에 오세요 맛있는 피자인데요 자 어때요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맛있는 피자 여기에 피자 조각 모양으로 잘라서 맛 어때요? 우와 진짜 맛있어 괜찮네 우리 요리 잘 했으니까 하이파이브 하나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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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